사연 정말 연말에 GPS가 생길지 모르겠네 연말에 GPS 생기면 이제 3개가 4개로 되겠지. 앞으로 옆에 X-160 초가 되겠지. 그때는 앞으로 3개가 이제 내겨야 될거야 지금은 3개가 바로 내겨야 되겠지 오늘 밤에 저거 했네요. 이제 연장되는 거 오늘 밤에 저거 했네요. 오늘 밤에 저거 했네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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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옛날에 이 자리가 공중 납박되는데 여기 갔네 마지막 반지 마지막 반지 우와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